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 원장입니다. 강한 전념성 때문에 학창시대에 흔하게 걸리는 감염병 중에 하나가 바로 수두입니다. 특히 수두는 심하게 앓고 나면 볼이나 얼굴 미간 등의 얼굴 중심부에 폐인 흉터가 남아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연세스타 피부과에서 발표했던 수두 흉터 치료와 관련된 논문을 바탕으로 확실한 제거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두흉터는 딱지가 없어지고 진물이 나지 않는 시점부터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두흉터도 다른 흉터와 마찬가지로 치료는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결과가 좋게 되는데요. 상처가 암은 후에 초기 흉터 단계에서 레이저나 주사로 흉터 예방 치료를 하게 되면 수두흉터가 남는 것을 최소한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생긴 수두흉터를 성인이 돼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오래된 흉터는 치료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오래된 수두흉터는 초기의 수두흉터에 비해서 치료가 좀 더 까다롭고 오래 걸리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치료를 하다 보면 현재의 상처보다는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수두흉터는 주로 수두 바이러스가 감염된 후에 피부 손상이 발생하면서 형성되는데요. 기존에 수두흉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로 레이저 박피라는 시술법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레이저 박피가 심하게 패인 흉터를 효과적으로 채우긴 하지만 시술 후에 심한 불금증과 함께 흉터 부위가 약간 더 넓어지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연세스타 피부과의 연구팀이 SCI급 국제저널의 수두흉터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는 기존의 치료의 단점을 보완한 인트라 시즌이라는 방법과 어비움 약 레이저를 병행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인트라 시즌으로 피부를 당기고 있는 섬유조직 흉터를 끊어줘서 패인 부분에 살이 차오르도록 하고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패인 부위에 살이 차오르게 됩니다. 이때 2940나노메타의 어비움 약 레이저로 흉터의 가장자리를 미세하게 깎아주면 수두로 인해 패였던 피부가 정상피부와 유사한 높이가 되면서 어느 정도 만족도를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 드린 방법은 시술 직후에 멍이나 약간의 홍반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일주일 내에 아주 중요한 일정이나 미팅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한 달 간격으로 최소 5회 이상 치료를 진행해야 하지만 시술 후에 대개는 70% 이상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인트라 시즌과 어비움 약 레이저의 병행 치료 효과는 같은 자리에 수두흉터가 다시 생기지 않는 한 반영구적으로 지속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두흉터를 효과적으로 없애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보다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이나 연세스타 피부과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이상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